수비수는 센터백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파이어팀, 아노멀리에 위치해야 합니다. 에스터랑 도프라이터는 도프라이터에 도착했습니다. 힐러가 앞에 가는 거 맞나? 센터백은 미드라인...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라비티 디스톨션이 높아져요. 저는 헤이스트 추천합니다. 오, 여기 맵 불이 있네. 오, 여기 맵 좀 잘 만들었다. 느낌 좋은데? 오오. 지옥 레벨! 샷간의 제일 큰 문제는 항상 장정 속도죠. 이 캐릭터 클래스가 진짜 재밌어. 이 캐릭터 클래스가 진짜 재밌어. 데몰리션이 갈기는 맛이 있어. 그러게야. 쏘는 맛이 있어, 확실히. 아, 뚫뚫뚫뚫뚫. 거기에 에일리언굴 들어가면 죽음. 그런, 그런 듯? 네에에.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아우, 있어요, 있어요. 아우. 제잼, 제 질문이야. 누가 이거 만들었어? 이게, 누구? 이게, 누구? 이게 또. 이게 또. 이게 어느 정도? 이 적이지? 이 적이지? 프로메테우스네 이것도. 홀로그램 조사하기. 홀로그램이 어디에요? 저기 지도에 핑 찍혀있어요. 어. 어. 어, 이거.. interference? 여러 치위 앞에 있습니다. 왜, 어디? 어, 열. 오우 멈췄어 오우 멈췄어 오우 멈췄어 오우 여기는 좀 큰 거 있어 아아 살려줘 도망가고 있네 침 뱉는 애 있어 가운데 아하 두마리 두마리 오우 멈췄어 오우 멈췄어 오 폭발 폭발 그리고 큰 거 아우 아아 저 한탄을 저 오우씨 오우씨 오우 나이스 요기 오우 오우 아아아 모르겠다 쓸데없는 부분에 쓸데없이 잘했어 구지 이 정도까지 난 느낌이 강해서 약간 디테일을 좀 줄이고 애기나 이런걸 좀 더 잡는게 오 뒤 뒤 뒤 뒤 뒤 어우 깜짝이야 엄청 맞았네 어 뭐 샤판 진짜 좋다 아니야 바이온탄 오우 이게 뭔데? 에이온 레이더? 그러게 오케이 자자자자 힐 한번만 갖고 가세요 여긴 뭐 쓰여있어 오케오케 읽어봐요 천천히 읽어봐요 되게 좋아요 앞에가 싸우다 에헤헤 나이스 옆에 지뢰 조심하세요 터져요 으헝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왼쪽 백헌 왼쪽에 노 왼쪽 벽에 오케이 아이고 고마워요 긴가 긴가봐야 버프 넣었어요 우와에에에 더 많이 와요 그럼 탐약 지워봐야 돼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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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았어 까비 형님 튕겼어? 튕겼어? 아아 아이 진짜요 지켜줄게 다행이다 어 왼쪽에 큰 거 없는 소리 난다 아 너무 가요 네 어 이 스킬 써줘야 돼 이 스킬 써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아직 살아있네 네 근데 오래 그렇지 않을 거야 오래 요지할 상태가 아닌데 아 다행이다 아이 잠깐 맨이 없으면 불편하구만 진짜 개 열심히 지키는 아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레이 돼 있다랑 아니 그게 아까 오늘 우리 집 인터넷 바꿨잖아요 네 네 잠깐만 힐 한 번만 바꿔 가요 여러분 네 어머니 와이파이 비밀번호 모르셔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어 비밀번호 치고 있었는데 아 맞아 아 미리 내가 편하게 바꿔 놓을 걸 그랬네 어디야 잡았어 잘 됐네 아 킴베님은 그냥 그 딥 어 딥럭 갈락틱은 지금 PC로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저도 그 게임 한번 여러분이랑 하고싶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그냥 너무 너무 지입은 게임 같아요 큰 놈 하나 더 있어요 아 큰 놈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자 버프 드렸어요 나 약간 힐러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나이스 나이스 오 여기는 어 상자가 있어요 그냥 음 지효기 아니 그냥 상자 어 물건 받았어 대박 무기 색상 제일 중요한 거 가위바위보 보 생겼네 그렇지 가위바위보는 보가 중요하지 다 아니 반마리도 있는 것 같은데 총마다 보정이 다르구나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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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킴베님은 보정 모르지 않아요? 총마다 어? 나도 느끼긴 하지 아 피씨 총 보정 들어가? 아니 그 조준 잡았을 때랑 이런 거 차이는 좀 있어요 아 진짜? 조준 그리고 데몰리션 같은 경우는 그게 당연히 느껴지고 아 다른 총에서도 조금 잡히는 게 틀려 조준 총경 들었을 때 아 이러면 사실상 오히려 이런 게임이 유비들이 유입하기 쉬워서 오래봐요 음 오오오리 역 역 이거 미션이 뭐지? 어 아마 뭐 레이더에 따라 저기 하나 남아있는데 다시 무슨 버그 당했나? 위인가? 잠깐만 여기 어디 어디 꼈나 보다 이제 버그일 수도 있어요 아 여깄어 이 나쁜 놈아 진짜 기장해요 아 얘 때문에 시간 변했네 ㅋㅋㅋㅋㅋㅋ 흐흐흐흫 퓓 퓓 퓓 퓓 퓓 퓓 퓓 줄금 문 열어 퓓 퓓 퓓 퓓 너는 없었을 해외 깨끗하고 그치 바 Whoever 퓓 아닌데? 구멍분이 1년이 많이 있을듯? 저 뒤를 정찰, 뒤를 정찰. 근데 아무도 없어. 구멍이 많아요. 라이더 스킨 하고 있어요. 버프 받으세요? 어? 그거 버프 아님? 어? 버프 아님? 그거 버프 아님. 그거 가까이 붙는 애들 그 연막탄이에요. 연막탄. 스마크탄. 그래서 보스한테 쓰면 보스가 멈춰요. 플러스 2.5. 데미지 버프 쓰면 있는데? 근데 디버프 효과가 너무 좋아서 보스한테. 그럼 버스, 다음에 버스 쓰려고. 버스 2.5. 그러게요. DM. 위에 위에 천장에. 너 천장에 볼 수 있어. 응. 파롱머리. 너무많아? 너무 많아? 테크니셜 좀 바닥 절실할지도. 저 많이 봐요. 헉. 어? 슈트 화장실은 부족하겠네. 속에서 부족하겠는데? 다 잡았어? 정국부터. 웅. 그래서, 장학시나 석회코나 석회코나? 저 중¥ inhale에 들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 아니, 내가 프로틴 쉐이크 먹고 있는데 맞았어. 어? 어, 나 멈췄다. 네, 저도 조금 멈췄어. 아, 프로틴 쉐이크 흘릴 뻔했네. 아이, 그건 못 참지. 헬스 운동해요? 아, 죄송해요. 헬스 굉장히 오래 했어요. 아, 나이스. 저한테 좀 알려주겠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이건 헬스는... 맞아. 헬스는 근데 그거... 엄청 친한 트레이너 하나 만나가지고 계속 옆에서 도움받아야 돼. 아... 자기 식단 관리를... 그런 돈이 없어. 아, 생각보다... 집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짐에 가봐요. 짐에 가서 조금 운동 잘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보통... 공짜로 가르쳐줘요. 네, 맞아, 맞아. 응. 나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기 내려와요. 난 설탕 너무 많이 먹어요. 안 좋아. 오, 나, 나, 나 잡혔어. 어디야? 아, 저 또요. 아, 이게 패드가 화면 돌리는 게 속도가 너무 느려. 그러게. 근데 그거는 그냥 맨 위에서 설치할 수 있어요. 좀 더 빠르게. 그러니까 둘 다 따로 설치할 수 있어요. ADS 속도 다르게. 응. 응. 아, 팔랑크스 진짜 좋다. 다음에는 대신에 주기간의 패드가 시작되고 나서 발전하는 건 어떤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다 없냐. 그 남은 어디에요? 데게에 있는 거예요? 어. 김혜님. 오우, 깜짝이야. 어디야? 문자 보라고 하는 게 죽을 뻔했네. 여러분 힐 한번 받고 가실래요? 어? 네? 어디야? 아 근데 여기 계속, 계속 애들 있나봐요.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난 감도 조금 올릴까? 나이스. 응. 나이스. 지혜 장전! 고마워요. 지혜 장전! 지혜 장전! 이거 한 3층 하면 될런가? 흐흫 오른쪽! 아 우리 왼쪽으로 가가다. 너무 빠르다 어, 피스님, 잠깐만 감소 조절하고 같이 가요 오케이 어, 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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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시마이? 아, 중간 시마이가 욕인줄 알았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왜 저렇게... 다랑스럽게... 하나했어 뒤에 적들이... 오... 다시 무슨 버스 같은 거 나와요? 으흡 이거는 호러그람이네 무슨 뭘 신지 잘 안 보이네요 아쉽다 ㅇㅇ 아, 여기! 통화에 무한히 권총이 하나 있었네 이게... 통화에 무한히 권총인데? ㅎ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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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냥 피곤 권총 하나 있네요 아 얘 다 쓰고 나면 와 이 관측 봐야 너무 재밌어 너무 멋있어 아 그 관종?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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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지 약하진 않아요 그건 좀 괜찮아요? 네 뭐 적어도 그냥 그 어 히다랑 똑같은 권총이면 괜찮다네요 잘못 울었어 전투 준비네 네 앞에 뭐 있나 볼게요 음 이거 무슨 네 적들이 많이 나올 듯 여기가 거기군요 한 번 센트리건 히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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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Us 여 sa go adores 여기도 마지 innov 양 예 마지막은 것 같은데 그러면 Report 다 쏘고 갈까? 지뢰? 오 데이터베이스 접근하기 준비됐습니까? 캐주얼 나리더기 밟고 아하 접근할거야 접근할거야 오 나이스 가끔 드비를 정찰해야되요 여기 문이 있어서 그리고 구멍도 있어서 조심해야되요 우리 드비에서 역시 역시 긴가? 긴가 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트랜슬리저레이션 킥 스탠바이 잘했네 화염탄략이 나쁘지 않아요? 어? 오렌저 왜 큰거? 어? 엑스 엑스? 괜찮아요 기쉬 없네요 진짜 나 이렇게 몬스터가 많은게 좋아요 네 여기 다시 근거 보스 나와요 폭발 친구들이 어어 길에 밟아라 나이스 길에 한 번 더 나이스 길에 저 다녀요 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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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더 있네 아 팀의 눈에도 하나 있어요 와, 저기요. 와, 스판 다 썼다. 와, 헬스. 어, 여기 하나 더 있어. 와, 진짜 귀신이 안이났다. 와, 진짜 귀신이 안이났다. 아, 다행이다. 이 정도 스피트는 나쁘지 않아.